요한복음에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요한 사도요한은 요한복음 썼죠 요한 1,2,3 썼죠 요한 게시록을 썼습니다 사도들 12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사시다가 반모섬에서 유배된 섬에 반모라고 하죠 섬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목도 잘리고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사자밥이 되고 기타 다 감옥에서 죽고 했는데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이 오래 살면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요한이 쓴 복음은 전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만 간직하면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그랬던 요한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성을 보면 요한이 살았을 때 가장 늦게 살면서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이 로마에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제자들 다 죽였는데 감옥에 넣고 목 치고 사자밥 대고 다 죽였는데 이게 하나 남아 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자식 너 맛 좀 봐라 이래서 코를 걸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크다른 소철 갖다 놓고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소철 갖다 놓고 밑에 장작을 베고 피웠답니다 요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요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죄를 너희들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본모기로 로마에서 그러다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는데도 요한은 얼굴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굴이 풀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상해야 되는데 아주 밝은 빛으로 아주 여유롭게 물 속에 딱 뜨거운 물이 그런데 이제 삶아져야 되는데 아니 5분 10분이 있어도 그대로 온 겁니다 이 사람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안 들어와 있지만 흐르는 사도 요한의 전성을 보면 그렇게까지 아니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을 다루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며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영광의 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내 전체를 다 아시는 분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보다 하나님을 내 우선적으로 담고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례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봐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 내 영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마음속에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들어오긴 들어오죠 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근데 내가 충만하다 내가 제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이 성경을 성경은 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쓰여 있는 책이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괴물이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입니다 이름이 이거 뭐 거인인데 괴물인데 괴물 사람 같은 괴물인데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이 자기 신조가 자기 생각이 내하고 똑같은 키를 가진 사람만 살아야지 세상에 아름답고 행복하다 이런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다리다가 전화하는 사람 잡아다가 그 기준이 어디냐 자기 키하고 맞추는 자기 침대인 겁니다 자기 침대의 기준하고 딱 맞아야 이게 사람이 제대로 사는 행복한 세상인데 그보다 키가 크면 어떻게 돼요 잡아와서 자기 침대에 눕혀오고 키 크다 발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기하고 맞춰야 돼요 키가 작다 잡아왔는데 침대하고 키가 작다 이런 거예요 목하고 발을 잡아서 괴물이니까 늘려가지고 침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왜 이게 있지 프로크루스테스가 왜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자기 신념에 자기 생각에 다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괴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죠 현대인도 내가 무조건 옳은 겁니다 내가 무조건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틀리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게 아니면 다 싫은 겁니다 많습니다 살아보면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저 사람 저게 안 되고 이게 안 맞고 이러면서 다 기준을 어디다 자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준을 어디다 둔다 하나님의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 하나님 자녀고 아직은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를 알 사람이고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어디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현대인들도 다 어떻게 해요?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다 자기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내부가 옳다 니 틀렸다 그렇게들 그거를 조금만 달리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예수님은 그러셨죠 모든 사람이 다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들 사두기인 바르세인들은 저게 틀렸지 않소? 그건 잘못됐지 않소? 저건 기준에 맞지 않소? 다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다 너희들 속에도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 사람은 다 사케어도 바뀌었죠 세리도 바뀌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간음한 여인도 바뀌죠 다 인정하면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추면 아무것도 그러면 누가 불편하냐 나만 매일 불편한 겁니다 나 이 사람 안 맞아서 이리 가고 이 단체가 안 맞아서 저리 가고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복원 가진 사람은 커야 된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를 찾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죠 옛날에 처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분양할 때는 4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건데 지금 뭐요 6억씩 안 돼 6억씩 보통 평균 기준 물가도 오르고 시대도 변하면서 자꾸 올라간 거죠 강남에는 30, 40억 기본이죠 이렇게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좀 배운 사람들 정보가 빠른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여러 채를 사서 또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여러 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와 진짜 졸부라 그러죠 졸지에 부자가 된다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즐겁다 그래서 좀 돈이 많으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절회도 하고 또 기타 단체 후원도 하고 뭐 아프리카도 주고 이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 채를 사가지고 부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점점점점 살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박수 쳐야 됩니까 그렇게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여러 채를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도 걱정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대신에 그 집에 한 번 들어가려고 평생을 전세집 월세집 살다가 그 집에 한 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니면 그 집에 못 가서 너무 올라가지고 점점 오르니까 그때그때마다 월급 적게 받아서 애들 먹이고 하면서 집 하나 가지 집 하나 가지 못 가서 월세 전세 점점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평생 피 땀을 흘리면서도 그 집 하나 못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회 불균형이라 있는 사람은 그냥 사가지고 막 뛰어오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때 미처 그 살 돈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평생을 사지 못하는 그런 물가가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느냐 나와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채를 오르는 바람에 평생 자식들이 대대로 아무것도 피 땀 안 흘려도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고급 차 타고 온 해외여행으로 다니면서 삽니다 그런데 월세 전세 올리고 올려주다가 그것 때문에 못 모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평생 피 땀 흘리면서도 그걸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가진 사람들은 나 좋은 일 많이 했다 나 지금도 흥금 많이 하고 나 밥 먹고 사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뭐 해로운 게 뭐 있느냐 내가 당신들 뭐 해친 게 뭐 나 당신들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기부다 한다 어려운데 좋은 단체에 내가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왜 나처럼 못했나 이럽니다 왜 당신도 빚내가지고 은행을 해가지고 하지 그리고 왜 그런 방법을 몰랐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되나 이러는 겁니다 이런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다 없습니다 해수도 안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불로소득을 취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무 피 땀 안 흘려도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사는데 그냥 급급하면서 월세 전세 전전했던 사람들은 죄 지은 게 없어요 손가락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이 부자 졸부가 되었네만 했는데 평생을 피 땀을 흘려도 안 되게끔 이렇게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오늘날은 세계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옛날 기족들은 평생을 귀족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기족이란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런 계급 사회가 눈에 안 보이게 다 있단 말이죠 노동자들은 평생 노동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도 똑같은 구조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겁니다 불공평한 겁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안 대로 하나님이 거부를 주신 거부를 거부를 하는데 욕도 한번 고난을 받아서 친구들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 그런 분이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하다가 나중에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진짜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자 안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지금 우리는 지혜를 구한 게 지혜했다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정치를 왕으로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온데 왕궁이 전부 검으로 치장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고 전부 다 그냥 넘치도록 그냥 복을 주셨죠 하나님 주신 복들입니다 이게 복이 네가 부자되라 부자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아까 말대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을 내가 모으고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면 문제가 생기 아까처럼 문제가 모순이 생긴다 문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을 월세 전세 사는데 나는 진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정보가 좋아서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느냐 이 사회는 그렇지 않죠 나는 내가 당연히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또 정보가 좋아서 아니면 나는 뭐 그때그때 나도 빚내 가지고 투자해서 올라온 건데 이렇게 하지 평생을 빚담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쳐다보는 거죠 안 봅니다 그 마음을 안 가지는 거죠 성경의 분은 하나님 주실 때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마다 여러분 정기검사 하잖아요 건강검진 저도 2년에 한 번 여러분도 2년에 한 번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의료보험비에서 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또 때로 몸이 좀 이상하면 수시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왜요 두 명 큰 병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미리 미리 가서 우리가 검사를 받는 겁니다 다 검사 받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 오래 살려고 안 아프려고 그리고 건강검진은 다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생각 마음을 검진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진짜 다 내려놓고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병은 그렇잖아요 발견하면 고치잖아요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쳐지는가 검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욕심을 검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혹 도둑질한 거 있잖아요 거짓말한 거 화를 막 내가 남한테 막 성질을 냈더니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친부들한테 직장 후 상사한테 직장 또 사원한테 높은 사람이 충분히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성질 좀 고치겠습니다 내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술 알코올 중독 이제 끊겠습니다 충분히 여자 내가 너무 밝혔습니다 끊겠습니다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가 정말 하나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점검합니다 대신에 내 안에 얼마만한 탐욕이 넘치는 욕심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이 넘친다고 탐욕이 탐욕이 내 안에 있는지 이걸 검진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그거 두고 회개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끝도 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끝도 없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아까 우리 불균형들이 막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 밑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같이 사람답게 같이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 같은 자녀니까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만 죽도록 해서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경은 네가 죽도록 벌어라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 잘 되고 나면 그게 네 돈이 아니다 하나님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 이게 없으면 검진을 못하는 거죠 알아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저 여러분 다 압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건 좋은 거 아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남은 안 된다 하면서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은 괜찮은 겁니다 나는 부자 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검진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걸 두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지금만 해도 내가 충분한데 나는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자식도 내 앞으로 더 큰 집도 더 좋은 차도 또 더 좋은 옷도 더 좋은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 안 합니다 아니 없어요 그냥 거의 더 많이 주시면 내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언제요 더 많으면 또 더 많아야 되는데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탐욕은 어떻게 됩니까 눈도 멀게 하고 마음도 멀게 하죠 내 영혼이 점점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짓밟는다 이 말이죠 탐욕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정상이 어떻느냐 점점 모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모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자녀들 돌봐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편안하게 해야 된다 애들 학비 평생 크는데 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 뭡니까 내 노후 준비 내가 평생에 걱정 없이 살려고 하면 노후 준비 또 혹시 아프면 어떻게 되나 혹시 병이라도 생기면 병은 비 있어야 안 되냐 이게 다 우리가 돈을 모은 이유입니다 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든 뭐 있든 없든 다 보통 사람이 우리가 욕심을 가진 이유는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혹시 모를 돌발 사고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질병에 대비해서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늘 마음이 부족하니까 공허하니까 걱정 걱정이 많은 겁니다 관심이 많은 겁니다 아이고 언제 저거 만드나 언제 내가 이거 학비 다 걱정 없이 되나 언제 내가 이거 노후 생활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게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뭐 사라지실 하나 지금 밥 먹고 사는데도 걱정이야 왜 노후를 또 생각하니 앞으로 생길 언제 당칠지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또 하나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앞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돌모으죠 두 번째는 과실을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그래 나는 내다 하고 어리뻔쩍한 집 옷도 완전히 비싼 몇백만 원짜리 옷들 입고 구두 신발 악세사리 가방 핸드백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 내가 가져야 남들한테 내가 우울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과실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 내 안에 있는데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모르죠 고급차 다 몰아야 누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줄 이게 욕심인 줄 모릅니다 왜요 정상으로 진단을 안 해보니까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관식 외형적인 어리뻑 삐까뻔쩍한 거를 보임으로 해서 내가 내다 남들 봐라 내가 너희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욕심 탐욕이라고 지나친 욕심 이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남형편 생각 못하죠 내가 지금 그거 학비 만들고 노후자금 만들고 혹시 모를 질병에 대해서 병원 병원 또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남형편 남생각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편안한 탐욕에 빠져 있는 줄 모른다 모르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모으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내가 과시하고 하는 거 있으면 그리 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은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 세상은 다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 끝이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 14, 15절이 한 이야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데 스님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형이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형으로부터 재산 좀 똑바로 같이 나누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삶과 네 마음을 돌아보고 탐심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은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뒤에 16절부터 비유를 주의하게 합니다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잘 됐어요 막 차고 넘쳐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쌓아놓고 나는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쌓아놓고 병생 동안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서 함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경고를 할 때 이게 죄다 할 때는 뭘 죄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죠 그건 기본이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뭐가 또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돈에 대해서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는 것을 죄다 질병 나쁜 병 생각들 이게 죄다 죄다 질병은 몸이 아픈 것도 질병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악한 마음이 죄다 이 말이죠 그게 질병인 겁니다 악한 마음이 죄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돈이 죄가 된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셨잖아 아브라함도 요읍도 솔로몬도 우리도 복 받은다면 교회마다 외칩니다 뭐 헌금 잘하면 십일주 잘하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면 복 주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 복도 복이지만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복 받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돈을 너가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이 없는 욕심이 탐심이 되기 때문에 물리치라 세상은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지 뭐 무슨 소리 하면 돈이 최고지 다 그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듣습니다 다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지 몸도 희생해 하루에 적당히 그 건강 상태로 8시간이 이래야 되는데 12시간씩 이래요 왜? 잔업이다 무슨 수당이다 해서 엄청나게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내가 내 목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네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 생명이 더 중요한데도 너는 지금 돈에 빠져 있다 이게 탐심이다 돈이라면 남 속이고 싸우고 다 탐심이 드는 그것도 없는 무서운 병인 줄 모른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돈에 빠져 있는 마음이 얼마만큼 큰 병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자녀도 필요 없어요 아내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필요 없어요 돈이면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면 되고 내가 돈 벌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거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뭐가 있지 아이들이 어떻게 커야 되지 그런 정이 없습니다 그냥 돈에 그냥 미쳐서 하는 병이라면 병 탐심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게 세상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겁니다 건강 문제죠 돈에 미쳐 있다 보니까 마약 알코올 자기 마음 건강이 해체 지는 줄 모르면 또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싸우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왜 오직 내가 그래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둑질하죠 사기치죠 또 강도하죠 살인하죠 돈으로 인해 올지 예수님은 그 얘기 얼마만큼 돈에 빠지기 시작하면 탐심을 안 물리치면 네 마음이 얼마만큼 불행한가 알아야 된다 계속 갈급하다 거기에 그 마음속에는 편안함이 평생 죽을 때까지 편안함이 없는 겁니다 왜 돈에 빠져있어요 돈에 마음이 가있어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35절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늘 뭔가 돈을 쌓아야 돼 쌓아야 돼 하는 사람보다 현재 있는 마음에서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니까 주면 돈 또 더 많이 준다 물론 하느님이 더 주신다 했죠 하느님 나를 위해서 일하면 더해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받으려고 채우려고 내가 악착같이 돈 돈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있는 여유에서 오히려 나누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델 전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델 전수 6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도 아까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공수래 공수가 아무것도 없고 갈 때도 올 때도 아무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어린이가 우리 자녀들이 저도 태어날 때 저 자녀들이 모두가 인간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주먹을 꼭 쥐고 아이들이 저는 자세히 안 봐서 우리 아이들 못 봤는데 손을 꼭 쥐고 저도 그랬다 모든 인간은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왜요? 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꼭 지으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는요 다 내려놔 내려놔 손 펴야 되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지기에서 태어났다는 게 맞는 겁니다 욕심이 이미 그렇죠? 하와 나아담에 욕심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뭔가 내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공수래 공수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움켜지려고만 자꾸 그 마음이 움켜지는데 가야 하느냐 하면서 구절에 부활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돈에 빠지기 시작하면 돈에 빠지기 시작하면 뭐요? 관계가 거짓말하고 속이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시험과 올무에 들어간다 매일 속여야 되고 매일 내가 편한 거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한다 살인 강도 사기 속이는 것 거짓말 이런 거는 그냥 그래서 파멸된다 좌초된다 거기까지 침몰되는 것까지 모르느냐 침몰까지 간다 자칫 잘못하면 돈에 계속 마음이 돈 돈 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빠지게 된다는 거죠 침몰하겠네 파멸이 된다는 거죠 돈의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돈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결국 싸우고 화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결국은 인생 마음에 여유 한 번 없이 행복한 마음 없이 완전히 심륜과 멸망에 빠진다 이 말은 침몰한다 이 말이죠 배가 깔아 넣은 듯이 네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돈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되는 것이다 하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뎀보다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돈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 아까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 돈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악이다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 이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라고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 조금 뒤에 내가 지금은 내가 교회 못 가지만은 일월일일 이래야 되니까요 주일도 못 가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딱 지키고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하고 마음은 뻔해요 근데 주일날 못 지킵니다 헌금 못 하죠 왜?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도 내 앞길도 내 노후자금도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돈이 정도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축도 좀 되고 여유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조금만 더 요거보다 내가 목표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또 요거 정도만 되면 내가 이제 더 열심히 교회 다니야지 또 그만큼 되면 뭐요? 고급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밖에 돈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신앙적인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반신앙적이다 이걸 보고 일만 악의 뿌리다 물론 돈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도 재지만 아까 침몰한다 그랬으면 마음이 침몰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만 악의 뿌리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탐욕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매일매일 근심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돈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마음에 있는 사람 돈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렇죠? 더 벌면 잘해야지 더 벌면 잘해야지 조금 더 이제 골치 다 돼간다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하면서 뭐여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걸 보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그게 계속 돈의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를 찔렀다 돈에 빠져서 탐욕에 병에 걸렸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늘 병들어 있는 겁니다 돈에 병들어서 모르고 살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8절에 6절 8절입니다 6절 8절에 6절을 우리가 안 읽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금경건은 큰 이익이 되고 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없어도 좀 있는 것은 하나님 좋은 데 쓰라고 나누고 커피 한 잔 또 밥 한 끼 사면서 이렇게 현재 있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쭉쭉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갈 것 세상에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가는데 왜 거기에 빠져 있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침몰하는데 그거 하다가 매일 건강해치고 또 싸우고 화내고 속이고 거짓하다가 결국 뭡니까 돈에 잃으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어디 빠져 병이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그것이 있으면 뭐가 없다 6절에 경건이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직한 자세 간절한 자세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그건 나올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돈인데 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돈이 돈이 일만 악의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탐욕에 빠져서 매일 자기 안에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검진도 못하고 난 죄 없다 돈이 무슨 죄냐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적 족한주를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욕심 안 내고 거기에서 남들하고 정말 사이좋게 재미있게 지내면서 그것이 진짜 삶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늘 욕심해 돈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더더더더 하다 보면 뭐가 안됩니까 여러분 경건할 수가 없죠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기 어렵죠 계속 공허하죠 계속 부족하죠 계속 걱정이죠 이놈의 돈 때문에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나는 대부금 대부금과 나는 국방부장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자식들은 형신 차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려고 하는 국방부장관 대법원장 그렇죠 국회의장 그거 너희들이 요구하는데 그거 되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걱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네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라 마라 전부 두려워하지 마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366번 이야기합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매일 괴로워 매일 힘들어 네 몸 망가져 그렇다고 너 가져갈 거냐 내일 죽으면 너 그거 다 뭐 할 건데 아까 우리 성경 봤잖아 그거 때문에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없는 것 때문에 그래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 좀 봐 이러는 겁니다 야 나 제일 가난하게 태어났어 난 내 집이 없어서 마국관에서 태어났어 구육관에서 태어났어 말 먹이 주는 곳에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난 집도 없어 절도 없어 가족도 없어 내 혼자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한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 가지고 다닌 게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밥 얻어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게 뭡니까 내 안에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다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득 차면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마음이 작으냐 그렇게 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진짜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너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일 걱정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용광로 안에서도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 성경에만 없지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불 속이든 물 속이든 그걸 전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돈에 빠져가야 막 예측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두면서 돈 돈 돈 하는 이거 내가 다 끝냈다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너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내가 가난했잖아 근데 가장 가난한 내가 가장 부유한 것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 하신다 내가 가장 연약했지 않느냐 키 작고 몸 약하고 누구한테도 내가 싸울 수 없는 연약한 몸이었는데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나는 다 내려놓았다 다 아버지께 맡겼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맡겨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 이뤘으니까 그게 지금 마음 두고 있는 병인인데 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탐욕 탐심 이제 그만해 편안해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것으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지 끝이 나는지만 가지고 있어 오늘 주님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늘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를 이 땅에 살면서 충만히 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히 돈에 세상 사람들의 비교에 우리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하듯이 정말로 내 자신을 다 까발려놓고 엄청난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검진도 못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욕심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치셨고 그것을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고 내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돈에 대한 또 우리의 바라는 모든 욕심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세상 물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가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 기쁘하시는 가족들이 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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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